이번 시간은 페이지 40페이지 보시면 집안조사 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안조사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죠. 그 집안의 진해력이나 집안의 구성, 지하수위 척장 이런 것을 해서 그 집안의 가장 경제적인 기초구조를 선정하기 위해서 집안조사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집안 성질과 관련돼서 지중응력분포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연약 집안이 되겠죠. 안반의 경우는 경질 집안은 안반의 경우는 진해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집안조사는 할 필요 없겠지만 연약 집안에 대해서는 약하죠. 그러면 부동침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집안조사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두면 된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사질도하고 점토가 되겠죠. 그래서 사질은 모래를 우리가 사질이라고 칭합니다. 모래 그리고 점토 또는 점성토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점토 또는 점성토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집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비교 우리가 학습을 해두시면 된다. 자 그러면 먼저 지중응력분포적인 측면 지중응력분포. 자 기본적으로 이것이 되겠죠. 지금 현재 기초가 이렇게 있을 때 자 기초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부를 통해서 하중이 적용되면 집안에서 땅속에서 저항하려고 하는 응력이 발생합니다. 그걸 보통 지중응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사질토의 경우는 지중응력 개념이 중앙센터가 제일 커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하살표 길이 개념이 지중응력 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살표 길이만큼 지중응력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질지반은 지중응력은 바로 중앙부가 최대가 되게 됩니다. 중앙부가 최대고 주변부가 최소로 나타납니다. 사질지반의 경우는. 그래서 지중응력. 그러면 하살표 길이가 지중응력 크기예요. 지중응력 크기예요. 그러면 중앙부가 최대가 되고 주변부가 최소가 나타내는 것이 사질지반입니다. 그러면 이때 기초판과 지중응력 맞닿는 압력을 접지압이라고 칭합니다. 맞닿는 압력을 접지압 이렇게 평합니다. 그래서 지중응력이나 접지압 크기는 사질지반은 중앙부가 최대가 되고 주변부가 최소가 됩니다. 그러면 점토지반의 경우는 기초판이 있을 때 상부의 하중이 작용이 되게 되면 이때 지중응력 크기는 이거는 주변부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중앙부가 가장 적은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점토하고 사질토는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점성토 또는 점토지반은 중앙부가 최소가 됩니다. 중앙부가 최소가 되고 주변부가 최대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었을 때 어떤 형상이 되나요? 그래서 첫 번째로 지중응력 크기, 접지압 또는 압력이 되겠죠. 이것은 이렇게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 그래서 이 건물을 축조할 때 틀려집니다. 그 다음에 치마 형태적인 측면은 건물을 지었을 때 치마 형태는 이렇게 되겠죠. 긴 건물을 이렇게 축조했어요. 사실 집안의 건물을 축조하게 되면 이것은 중앙부에서 많이 받쳐주고 주변부에서 적게 받쳐주죠. 그래서 이 경우 건물의 양단 부분의 치마량이 커져요. 그래서 건물의 양단부 치마가 여기가 치마량이 많이 생긴다. 건물의 양단부 치마량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치마량은 건물의 양, 중앙부보다는 양단 부분의 치마량이 크게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점토지반에 우리가 건물을 축조를 하게 되면 긴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 경우는 중앙부 치마량이 커지는 거예요. 이 경우는 중앙부분의 치마량이 커져요. 여기가 치마량이 크게 나타납니다. 치마 형태는 점토지반의 건물을 지을 때는 중앙부 치마 형태가 크고 그러면 얘하고 반대가 됩니다. 반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중응력이 큰데가 치마가 안 되고 지중응력이 작은 부분이 우리가 치마가 많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물빠짐성, 투수성 물빠짐성은 당연히 얘가 좋을 수밖에 없죠. 사질토가 물빠짐성은 좋습니다. 빠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투수성은 얘가 크고 반면에 점토는 물빠짐성이 나쁘죠. 투수계에서 나쁩니다. 그래서 작기 때문에 점토에는 우리가 물이 고이죠. 그래서 논농사를 질 수 있는 거죠. 사질토는 물이 쫙쫙 빠지죠. 그래서 사막지방은 투수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변홍사를 못 할 수가 없죠. 논농사를. 그 측면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된다. 그러면 이 투수성이 좋기 때문에 물이 잘 빠지니까 암밀 속도가 얘는 빠르죠. 그래서 이 사질토가 암밀 속도가 빠릅니다. 암밀 속도가 빠르고 그 반면에 이거는 암밀 속도, 투수성이 나쁘다. 물이 잘 안 빠지죠. 그래서 암밀 속도가 느리게 되는 겁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 그리고 내부 마찰각, 흑입자 간의 마찰각을 내부 마찰각이라 표현하죠. 그래서 내부 마찰각은 사질토가 큽니다. 점토가 내부 마찰각이 작습니다. 흑입자 간의 마찰각을 내부 마찰각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내부 마찰각적인 측면은 모르시면 본인이 얼굴이 흑입자라 생각하고 모래나 점토를 이렇게 비벼 보시면 되죠. 그런데 집에 모래나 점토가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집에서는 왕소금을 모래라 생각하시고 밀가루를 점토라 생각하고 이렇게 비벼 보시면 되죠. 어떤 것이 마찰이 있을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내부 마찰각은 사질토가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겁니다. 기억하실 거 그리고 이거는 불교란 시료 채취가 자, 보통 시료에는 시험에 제공되는 재료를 시료라고 하죠. 교란 시료하고 불교란 시료가 있습니다. 그럼 교란 시료는 흐트러진 시료를 교란 시료라고 하고 그럼 아니 불자 붙인 거죠. 흐트러지지 아니한 시료를 불교란 시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교란 시료를 갖다 채취할 수 있는 것은 자, 얘가 채취가 가능합니다. 얘는 사질토는 채취하기 어렵죠. 그래서 얘가 불교란 시료로 채취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억을 해두시면 된다. 채취는 점토가 불교란 시료로 채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자, 이 건조수축량하고 치마량하고 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질토는 치마량은 적아요. 많이 수축할수록 치마량이 커지는 거죠. 점토가 치마량이 큽니다. 치마량이 크게 됩니다. 커요. 얘가 점토가 많이 건조수축하다 보니까 치마량은 얘가 큽니다. 자, 그래서 점토가 크고요. 그리고 예민비, 예민비는 흙의 이김에 의해서 약해지는 정도를 나타낸 것을 예민비라 할게요. 그래서 분자에다가 예민비는 이겁니다. 분자에다가 불교란 시료의 강도를 두고요. 분모에다가 흐트러진 시료, 교란 시료의 강도를 둔 것. 흐트러졌을 때 많이 약해지면 그것이 예민비가 큰 겁니다. 그래서 예민비는 얘는 적어요. 그래서 사질토는 1에 가깝습니다. 1에 가깝고요. 그 반면에 점토의 예민비는 4에서 1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민비는 점토가 커요. 그래서 예민비가 커진다는 것은 흐트러졌을 때 많이 약해지는 것을 예민비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액상화 현상, 유동화 현상이라고도 칭했죠. 액상화. 자, 보통 액상화 현상에 대해서는 점토는 잘 안 생기죠. 그래서 얘가 커요. 그러면 이 액상화 현상은 보통 지진과 같은 급속하중이 작용되면 흙의 전단지향력을 상실하면서 이 지반인 고체가 액체처럼 거동하는 현상을 우리가 액상화, 유동화 현상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이 유동화, 액상화 현상은 이 사질토가 크게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점토의 경우는 어떨 때 액상화 현상이 생길 수 있는가 하면 장기간 비가 왔어요. 장마가 지고 있는데 그때 지진이 흔들리면 포화상태잖아요. 물이 끊을 때는 액상화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좀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42페이지 보시면 집안조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안조사는 집안이 얼마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이런 진해력이나 지하수의 깊이 이런 거 있죠. 그리고 경지반, 안반 위치라든지 이런 걸 등등을 알아서 그 집안의 가장 경제적인 기초구조를 선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집안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조사 순서가 사전조사, 예비조사, 본조사, 추가조사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런데 구조 설계 기준에서 구조 기준에서 조사하는 걸 정해놓은 것은 예비조사, 본조사, 추가조사가 이 세 가지가 있고요. 사전조사는 옛날에 가거에 있던 자료를 조사하기 때문에 구조 설계 기준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조사 순서는 이렇게 진행된 사전조사를 먼저 하고 문헌이나 이런 걸 찾는 것이 사전조사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구조 기준에는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전 기왕의 자료를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집안을 조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건축물을 안전하게 설계해서 실제 땅 속에 조사하는 것이 구조 기준에서 정하고 있거든. 그래서 구조 설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조사는 세 가지예요. 예비조사, 본조사, 추가조사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전체적인 이론 베이스에서 설계할 때는 사전조사, 예비조사, 본조사, 추가조사로 진행된다는 점 알아두시면서 이때 집안조사 방법이 나오죠. 그러면 집안조사 방법에서 보시면 종류가 몇 번 시험에 나왔었죠. 집안조사 방법이죠. 집안조사의 방법적인 측면에서 크게 여섯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보시면 지퍼보기가 나온다. 지퍼보기는 쉽게 탐사봉, 쇠막대를 갖다가 집안에 꽃이 표정이죠. 쇠막대를 꽂아 넣어서 손 감각으로 우리가 측정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짚어보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슈퍼맨도 아니고 깊이 짚을 수는 없죠. 그래서 얕은 거 할 때 우리가 짚어보기를 합니다. 간단히 개념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파기, 시험파기는 직접 파보는 거예요. 직접 땅을 파서 보는 것이 시험파기입니다. 이것도 지하 8층까지 깊이 팔 수는 없겠죠. 이것도 얕은 우리가 할 때 우리가 하는 것이 보통 시험파기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무엇이 나온다? 보링 개념이 나온다. 자, 보링은, 보링 개념은 천공이라고도 하죠. 집안에 구멍을 뚫어서 우리가 직접 측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집안에 구멍을 뚫으면 제가 같습니다. 나무나 벽에 드릴로 뚫으면 안에 끼 나오죠. 그것처럼 집안에 구멍을 뚫게 되면 흙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보링을 통해서 흙의 종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집안의 구성, 처음에 뚫어 들어갈 때는 오, 점터였는데 나중에 그 밑에 보니까 모래가 나오더라. 그래서 집안의 구성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뚫다 보니까 물이 나오면 지하수위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토질시험용 시료 채취를 할 수 있죠. 그런 목적으로 보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링은 4가지가 있고, 오거식 보링이나 수세식, 그리고 충격식, 해전식 보링, 이 4가지 종류의 보링이 있습니다. 이 보링 중에서 가장 신뢰도가 좋은 것은 해전식 보링입니다. 해전식 보링은 앞에다가 코어 투버, 바로 비트, 날을 달아가지고 여러분들, 벽이나 나무에 구멍 뚫을 때 그 날을 코어 투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날을 달아가지고 해전식이면서 땅을 파들어가는 것이 해전식 보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해전식 보링은 모든 집안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해전식 보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링을 통해서 집안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구멍을 뚫게 되면, 이거 하는 것이 표준 간입 시험을 하게 됩니다. 표준 간입 시험. 그러면 사운딩이라고도 하는데 표준 간입 시험이나 베인테스트, 그러면 실제적으로 집안에 물리적으로 실험을 하는 것이 바로 사운딩인데, 원위치 시험으로 하게 됩니다. 표준 간입 시험은 페이지, 45페이지 거림과 같이 땅을 굴착하여 내려갔겠죠. 보링을 통해서 굴착한 데다가 틀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표준 간입 시험 장치에서 45페이지 나오죠. 이거와 같이 설치해서 우리가 해머를 떨어뜨려서 타격해서 박으면서 간입량 측정해서 타격 횟수로 구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면 표준 간입 시험이 시험 중에는 가장 중요합니다. 이 집안 조사 방법 중에. 그러면 표준 간입 시험은 첫째로 추위의 무게가 63.5kg의 추를 갖다가 이용합니다. 이 추, 추위의 무게가 이겁니다. 63.5kg의 추를 갖다가 낙하시킵니다. 그래서 76cm에서 낙하시켜서 낙하높이가 76cm에서 낙하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때 30cm 간입하는데, 30cm 간입하는데, 타격 횟수로 구하는 게 표준 상태에서. 그래서 표준 간입 시험이라고 칭하는 게 간입하는데, 이 타격 횟수로 하는 겁니다. 타격 횟수. 그래서 n값, n치라고도 표현하죠. 이 n값으로 집안의 밀실도 이런 것을 측정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표준 간입 시험은 사질 지반의 신뢰도가 좋습니다. 사질 지반에 많이 하는 시험이에요. 모래 지반에. 그래서 타격 횟수로 하는데, 특히 사질 지반의 경우는 거기 타격 횟수가 10에서 30 타격 횟수일 때, 이때 바로 보통 모래 상태가 되는 겁니다. 보통. 보통 모래 상태가 되는 거고, 그런데 이 30보다 수치가 커지면 조밀한 상태, 바로 밀실한 상태가 되는 거죠. 30에서 50이다. 그러면 이것이 조밀한, 밀실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조밀 또는 밀실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커지다. 50 이상이 되면 매우 조밀, 아주 조밀하면 되죠. 그런데 작다, 이건 10보다 작아지면 이거는 느슨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느슨한 상태의 모래가 되면요. 액상화 유동화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격 횟수를 가지고 바로 지반의 밀실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지반의 밀실도 측정하는 시험이에요. 멸식동이나 또는 흙의 내부 마찰각, 내부 마찰각이나 아니면 액상화 우려, 위험성 이런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 표준 간입 시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고 이건 타격 횟수로. 그래서 타격 횟수가 많다는 건 그 지반이 조밀한, 밀실한 지반이죠. 그러면 지내리기 좋겠죠. 그걸 나타낸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보시면 5번에 베인 테스트가 나옵니다. 이 베인 테스트는 바로 이거죠. 십자형 날개를 때려박아 가지고 하는 것이 베인 테스트. 그래서 이거는 암우 지반에 하는 건 아니고 이거는 연약점토 지반에 하는 거예요. 연약점토 지반. 그래서 이거는 사질 지반일 때는 하지 않습니다. 연약점토 지반, 진흙일 때.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 베인 테스트 시험을 하는가 하면 이런 경우에 한다고 보시면 되죠. 서해안 매립지다. 그건 뻘이잖아요. 이럴 때 베인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십자형 날개죠. 십자형 날개를 때려박아 가지고 십자형 날개를 때려박아 가지고 이거에 회전력으로 하는 거예요. 회전력으로. 회전력으로. 점착력을 판별하는 시험이죠. 점착력 판별 시험이에요. 점착력 판별 시험 또는 전담강도 시험을 할 때도 한다. 전담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바로 회전력으로 하는 거예요. 회전력으로. N값이 아니? 회전력. 그러면 회전수가 빠르다는 것은 그 점토 지반이 점착력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회전력이 느리다는 것은 그 지반의 점착력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해두시고. 자, 그리고 페이지 46페이지. 물리적 지하탐사가 나오죠. 자, 물리적 지하탐사의 경우는 자, 물리적 지하탐사 자, 물리적 지하탐사는 일반적으로 이 경우에 합니다.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안반의 위치나 연약지반의 연약층의 깊이나 이런 것을 개략적으로 할 때 우리가 조사 범위가 너무 강범위하다 보니까 일일이 세부적으로 다 다를 수는 없겠죠. 검사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하는 것이 물리적 지하탐사가 됩니다. 그러면 물리적 지하탐사는 대표적이 탄성파식 지하탐사가 있고 탄성파. 자, 탄성파식 지하탐사는 지진파의 원리를 활용하는 것이 탄성파식입니다. 그러면 인공지진을 일으켜서 그 파장을 이용하는 것이 탄성파식 지하탐사가 됩니다. 그리고 전기비지항시 각 물질마다 전기지항이 다르죠. 그걸 활용하는 것이 전기비지항 지하탐사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집안조사 방법에 해당된다는 점을 격결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46페이지 보면 자, 이제 지내 4번의 지내력 개념이네요. 자, 지내력이란 것은 지반이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능력을 지내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6페이지 하단의 표를 보시면 있죠. 이 표에서 2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11회 그리고 24회 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지내력이 좋은 지반은 경한반이죠. 그래서 하강암이나 성노감, 변마암, 안산암, 하성암이죠. 이런 것 같은 경한반이 가장 많이 받죠. 그래서 거기 4천 나오죠. 4천 키로 유툰 퍼 제곱미터 하고 그리고 보시면 거기 저거 나오죠. 그럼 대략 1제곱미터 400톤 정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연암반의 경우는 연암반의 경우는 저거 해놨죠. 그래서 이제 편마암, 편암, 수성암의 결이 2천이고 그리고 혈암이나 토탄암 같은 경우에 1천 받죠. 두 개 나누죠. 그리고 자갈이 거기 보시면 300이에요. 갈로석은 초밀한 밀실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갈모래 혼합물은 200이고 500은 밀실한 상태고 그리고 모래에 섞인 점토, 롬토가 150, 밀실할 때는 300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점토나 보통 모래는 100, 밀실할 때는 250 정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갈로석은 아직 전혀 응급이 없었고 그냥 순서 가지고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보면 진해력 시험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해력. 진해력은 지반이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그것이 진해력 시험이죠. 그런데 진해력 시험은 시험에는 두 가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시험이. 그러면 직접 진해력 시험이 거기에서 바로 평판지하 시험이 나오죠. 평판. 직접 진해력 시험이 평판. 평판이란 지하판에 하중을 가해서 지하는 하중을 가는 게 지하죠. 평판지하 시험은 평판에다가 지하, 하중을 가해서 우리가 측정하는 시험이 진해력 시험이 평판지하 시험이죠. 그래서 평판지하 시험은 진해력 시험이에요. 그리고 거기 보면 간접 진해력 시험에서 말뚝받기 시험이 나오죠. 말뚝받기 시험. 이 두 가지가 바로 진해력 시험이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평판지하 시험은 진해력 시험이다. 지반조사 방법이 아닌 진해력 시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평판지하 시험은 지표면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를 파겠죠. 파서. 그러면 기초 예정 점유는 여기에다가 평판을, 지하판을 설치하는 게 평판. 평판 또는 이걸 지하판이 하중을 가하는 판이라고 해서 지하판에 평판에다가 그림과 같은 지하털, 48페이지 그림 보십시오. 이거와 같이 지하터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하중을 지하해서 하중을 가면 돼. 하중의 단계는 5단계 이상으로 해야 돼요. 한 번에 다가하면 안 되고 조금 조금씩 추가. 5단계 이상으로 하중을 가해서 이때 간입량 측정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진해력을 구하는 것이 평판지하 시험입니다. 그런데 말뚝바퀴 시험은 집안에다 시험말뚝바퀴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시험말뚝바퀴를 해가지고 간입량 측정, 말뚝바퀴를 해가지고 간입량 측정해서 그 진해력을 구하는 것이 바로 말뚝바퀴 시험은 간접진해역 시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략히 정리해 두시면서 47페이지에서 직접 진해력 시험에서 혹시나 알아둬야 될 것은 이 정도 보시면 된다. 그래서 그 1번에 매 지하는 10킬로 유톤 이하 또는 예정 파견 5분 1 이하로 하는 것은 지하를 5단계 이상으로 조금씩 잡고 추가적으로 하중을 가해서 측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2번에 시험의 위치는 지표면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 예정 저면에서 시험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제압판 크기는 지름 300mm를 표준으로 잡고 있다는 게 3번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총 치마량을 2cm 20mm죠. 그때 우리가 지지력을 갖다가 그 집안에 저걸로 봐준다는 겁니다. 단기 허용 진해력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단기 수치는 외울 필요 없고요. 20mm 총 20mm일 때 그 집안에 그걸 단기 허용 진해력으로 보고요. 그런데 단기는 많이 받을 수 있죠. 그거 2분위를 장기 허용 진해력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한번 간략히 알아두시고 너무 열심히 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평판 제하시험은 평판에다 하중을 가해서 진해력을 측정하기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바로 진해력 시험이라는 걸 명심을 해두시면 된다. 자, 말뚝받기 시험은 시험 말뚝을 때려 박아가지고 그 간임량을 측정하는 게 기본이 3번 이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박을 때 수직으로 박고요. 그리고 휴지시간 두면 안 돼. 연속적으로 박고 휴지시간 두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박아주시고 이때 최종 간임량이 5회나 10회 타격한 이 평균 치마량을 간임량으로 봐서 진해력을 추정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뚝받기 시험 개념이 됩니다. 간략히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안조사 방법하고 우리가 이 진해력 시험은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구분하면 되고 현재까지 시험 위주는 이쪽입니다. 그래서 집안조사 방법 위주로 많이 언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은 이 사실지반과 점토지반의 이 두 가지 연약지반의 비교 개념을 가지고 가장 많이 출제됐고요.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진해력이 딱 두 번 출제했다. 그래서의 순서. 그러면 이제 그럼 11회하고 24회 나왔다는 것은 아직 나오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25회 때 바로 내기는 조금 힘들겠죠. 그래서 24회 시험의 경우는 잘 안 냈던데 그래서 유일하게 한 번 냈던데 냈던 것이 다죠. 그래서 진해력이 가장 적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출제를 해줬던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나중에 혹시나 이런 직제진해력 시험이나 이런 데 평반지하시험 한 번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때는 세부조 이런 건 난이도 좀 어렵게 나오면 아마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진해력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48페이지 부동치마 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